형님이 많이 좁아 보이신다고 형님이 많이 좁아 보이신다고 어우 그냥 완전 좋아졌는데? 단자라마신이 코즈버원 속으로 유명하다니까 자카르타에서 북쪽으로 살짝 올라온 거지 이 위에가 이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그쪽 단자라마신은 남부 깔리만간의 수도야 남부 코로나에서 이쪽으로 가면 단자라마신이 도시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마르타푸라 다이아몬드, 코타 마르타푸라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곳이야 코타 잉따 마르타푸라 잉따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어 옛날에 여기 차가 없었어 그 정도였어요? 비행기 하루에 한편 두편 봤어 아니 그래봐야 4년 전인데? 아니지 내가 여기 4년 때가 거의 25년 전 반자라마신 가푸가 보낸 차 아들 가푸 아들 아들 아나파리오 바로 하자 아나파리오 바로 하자 아나파리오 아 이제 저희는 내일 2차 타고 광산으로 한번 갈 겁니다 2차 주인은 하지후생이라고 아나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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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트제도에 계급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얘한테 악수할때는 그냥 악수 못하고 걔 손에다가 티스를 해 코를 대거나 저희도 그렇게 해야돼? 아니 우린 안해도 되지 우리는 그냥 딱 치고 그래도 되지 하이 브라더 뭐 이러면서 하이 맨 걔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걔를 내가 용돈도 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다이아 장소에 나이가 40이지 근데 여기 책 같은 게 걸려 있어요 아 이거 저기지 코란 경전 무슬린 경전 코란 이게 십자가 같은 거네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다 없어가는 거 성경책? 어 성경책이지 새벽에 경전 소리 막 났었잖아 여기는 더 심해 밤이 심해 잠 못 자겠네 오늘 새벽이고 저녁이고 더 심해 우리가 너를 항상 깨어있게 해줄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거기서 거의 한 달 동안 성지순례 같은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지라는 소리를 들어 하지라는 걸 함형을 받지 그 다음에서부터 그 사람이 이름이 후세연이었거나 뭐 압둘라였거나 이랬을 때 그 앞에 하지 압둘라 하지 압둘라 그 사람은 꿈이네 꿈 진짜 얘기했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사우디에 가서 그런 걸 말해? 사우디가 그 메카잖아 성지순례의 메카 메카요 어 그럼 하지 소리 들으면 하지한테는 또 말도 함부로 못해 나 하지정림도 쓰시겠어 하지니까 하지정림도 하지라 여기가 강성무슬림이 많다고요? 여기 강성무슬림이지 시만들 우리 문제 되는 건 아니죠? 외국인들 막 건드리죠? 그렇진 않지 근데 뭐 속으로는 싫어하지 막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그런 건 싫어하지 천박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겠지? 어 저 위방인 놈들 아 무식한 놈들 신도 모르고 사는 놈들 이렇게 서울로 생각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술을 먹는 사람을 완전 천대하겠네 안 좋게 생각하지? 난 여기 술집이고 여기 뭐 술 파는 데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나무로 살아? 종교 종교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말 인샬라 하면서 사는 게 있어 각자의 그게 있으니까 알함도릴라 살렘 알렉쿰 거칠은 것 같고 좀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냐 좀 이렇게 건달기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하잖아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나라말로 프레만이라고 그래 그걸 건달 프레만 프레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만기가 강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면서 힘으로도 막 눌러갖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절대 술 안 먹어 야 여기 들어오니까 그 옛날하고 똑같네 조그만 거야 이거 오 지금 경전 소리 어 시작이지 항상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이 소리를 항상 잠을 못 잤어 왜지깐 저거 참 저번에 자카르타에서 이 소리를 불러가지고 잠 못 잤어 아우 작은 거야 여기는 훨씬 더 커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 저거? 이거 호텔 여기네 잉잉잉 우리 호텔 뭐야 이게 호텔 우리 호텔이라고 여기가? 아 뭐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 이게 아닌데 이게 호텔이야? 어 맞아 맥도날드 보여줘봐요 아 맥도날드를 못 알아들어요? 맥도날드를 못 알아들어구나 맥도날드 햄버거 비싸비싸비 오 맥도날드 야 여기 여기가 어 레스토라 여기가 조식 형님 그만큼 손님 있을 거야? 이 외지인데 어? 어 어 손님 있으니까 호텔 하겠지 물은 있네 어우 두개 봤다 물 저 경종소리만 아니면은 경종?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 사람들의 문화니까 그 이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응? 저물은 실수나 말할 거 같은데 아 나도 배고팠어 내 나라 배고픈 사람이야 어우 콜라부터 먹자 어우 다 떨어져 응? 응? 이거 무슨 말이야? 아 먹는지 이거 아 단바지 두다니는 손해야 단발 아 이거 케찹이 아니라 무슨 단발야 단발 아 얘네 케찹을 안 먹나 보구나 이게 뭐야 어 빅맥 아닌데 어 빅맥이다 빅맥이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맵냐 응 밤맥이야 밤맥 응? 뭔가 향이 이상한데? 응 이 정도면 먹으면 맛있지 응 나도 한국에 뭘 가라지 마 그런 거 없거든 이 정도면 베스트잇이야 빅맥이 아닌데 이거 밤맥인데 진짜 향 세지? 현지의 맛도 해주는 거야 피시벅 얘네 스타일의 맛도 해주는 거야 인정하고 먹어야지 얘네들이 좋아하는 식기를 만들어줘 깜짝이야 여기 전동을 주면 이제 먹어야 돼 내 입을 다 피시 피시의 튀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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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라면 먹고 한국 식당 가고 그런 거야 여기 한 잔 하나 막 주고 하고 라면 먹고 하고 옛날에는 이런 거 전혀 없었어 했는데 있어 목이 왜 이렇게 물리는데 나 하나도 안 물렸는데 열이 많아 여기가 정글이라 브라질 다음으로 열대우림 두 번째 그 열대우림 아우 발바닥도 해대봐 어우 엄청 물렸네 엄청 물렸네 빈바질 우아젓 박사람 응 빈바질 그리고요 어우 엄청 물렸네 하트모랭 아니야? 하하하하하 자 우리는 또 렛츠고 비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비도 맞아야지 영상 가게 나오려면 비가 맞아줘야 돼 콘텐츠를 위해서는 무한 긍정이네 도마뱀도 나오고 도마뱀도 나오고 목이 일부러 물린 거야 다 주는 거야 어우 맞네 갑자기 교통량이 확 늘었네 어우 어우 잠깐 로컬을 하려면 근데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이제 저기 뒤결쎄 저기로 가봐야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가요? 아 가는 거야 인도야 인도라고? 여긴 인도잖아 가야지 웨 Glen Pilgrim 외부 위험했어 거기서 해주는건가 이런 역할을? 저분이? 아 아 오케이 천천히 가자고 오우 이거봐 이거봐 마트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 왜? 이게 인도야? 이게 인도지 이게? 어 아우 더워 조심해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게 위험해 여기서 여기 이리로 와야 돼 어 이리로 가세요 헬로우 헬로우 아 돈 달라는 거야? 돈? 어 어 근데 저기 다 돈 있잖아 아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 여기가 무슨 여기 뭐 이렇게 무슬림 뭐 어어 뭐 하는데 머스크 도와달라고 뭔 말인지 몰라서 무슬림만이? 아 아 무슬림만이? 지금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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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로우 아 귀여워 귀여워 베트넨 귀엽다 헤에이 하하하하 아 눈치면 눈치면 돼 하하하하 하비비라고 돼있네 하비비 합입 하지라고 아까 했던 거 하지 하비비비 하비비 앞에 이름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도와주 어 영어로 모르겠는데 이슈게 돼 이슈게 돼 시험이다 오케이 이슈애리 이게 파주 이슈 오케이 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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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안쪽으로 가요 여긴 여기 여기가 무슬림 사원이다 이슬람 사원은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에서 기도하고 TV에서 보면 그런건데 여기가 보일 때 Hello 이게 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해 이 안쪽에 있나봐 정확하게는 못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멀리서 여기서 이제 뒤도 안고만 신성한 곳이니까 아 무리하겠다 제가 여기까지만 왜요? 아 근데 다들 뭐 적대적이지는 않은데 몰라서 우리도 모르고 얘네들도 모르고 서로 몰라서 그래 서로 몰라 그냥 야 무슬림 여기 사원에 토일렛도 한번 들어가 볼까? 토일렛도 쓰면 상관없잖아 화장실? 다 똑같이 생겼겠지 아 이거 남자실이 이렇게 여기다가 우주를 이렇게 하고 쌓아와요 아 여기 우주를 이렇게 하고 어 어 어 아 여기 병기? 여기도 신성한 곳인데 아니 뭐 화장실이 무슨 신성한 곳이지 신성한 곳이지 신성한 곳이지 아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아 병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건 뭐지 손 씻는 데인가 어 손 씻는 데 어 어 이거 옛날식은 이렇게 돼 있네 어? 옛날식 아 이거 우리는 얘네 물로 휴지가 없잖아 물로 닦아? 물로 이렇게 닦아 손으로? 어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보니까 사원 깔끔하고 사원 옆에 있는 집들 같아 그리고 차가 뭐 시시하고 조그만 뭐 아 근데 요즘 화장실 냄새가 좀 난다 빨리 나가자 어 아 이게 무슬림 이쪽에서 헝 헝 헝 이것도 막 개봉 친한 거다 응 비슷한텐데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야 약간 우리나라 거랑 비슷하네 응 좀 말해주자 야 근데 돈을 너무 말주면 안 돼 아니 조금만 이렇게 성의만 아 똑같은데 그냥 아니야 하나씩 줘야 돼 야 여기도 하나씩 줘야 돼 여기도 하나씩 줘야 돼 여기도 하나씩 줘야 돼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예의를 갖췄어 어 어떻게 해야지 어 헌금도 값도를 했고 어 진짜 이제 잘 하신다 어 어 오마물리 여기도 인도 å 아니 이와 나 인수 아이 이와 마니스 스위티 만져봐 스위티 저를 만질 수 있는데 얘가 놀래 플라이 어 뽁뽁이네 와 이렇게 뽁뽁이래 캔나 노 윈 에이 고고고고 안된대 아니 요거와 reichen 에이브 높이 안나라 말 오 나네 오 성공했 한 마리 더 나네 비니루 비니루 사랑해요 한국말 쭈미쭈미 쭈미쭈미 오징어 아 쭈미쭈미 야 두개가 엄청 올라왔어 이제 저분들은 분량 다 나온거 같으니까 이거 그래프? 아 그래프 드라이버? 그래 이거 타고 갈까? 제 호텔 이름은 페이버 호텔 페이버 호텔 알파 마트 네 알파 마트 그리고 페이버 호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나? 1500원 인탄 인탄 마르타푸라 바깥다 아 저 인도로스에서 오토바이 조피디 재밌지? 재밌어? 헬멧 귀엽네 그래 아 오토바이 되게 귀엽게 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파 마트에 문사로 왔습니다 둘 셋 원포스 원 오케이 아 여기 거는게 있구나 알파 마트에 문사로 왔습니다 둘 셋 원포스 원 아 여기 거는 게 있구나 아 너무 고생했어 아 모자 아 모자 아 코리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리사 제니 네 아 오케이 팝 사람들만 보면 사진 찍어야 해 그래배도 사진 찍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팝 사람들 다 없으니까 왜 그러면 없어 여기 아마 물어보겠어 뭐 일이 있어요 지금 아 아 아니야 여기가 하빕 압둘라가 돌아가신 그 이 집이야 내가 이 집에서 살았어 어 나 이 집에서 도독맞아서 이 집이야 일단 일단 이게 다이아몬드 저기서 이제 3,4부 나오겠다 지금 이게 원석 자체가 여기에 이제 다이아몬드들이 다 매장되어 있던 거들 아 이걸 난 혼자 먹을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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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렛따라 렛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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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따